안녕하세요 드림스케치입니다 이번에 포나와 유튜버 미스터비스트가 콜라보를 했습니다 일단 포나의 미스터비스트 스킨이 12월 14일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스터비스트의 익스트림 서바이벌 도전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도전이냐면 100만 달러 상금을 걸고 하는 온라인 대회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12월 18일 오전 2시부터 오전 5시까지 그러니까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새벽 2시부터 새벽 5시까지죠 3시간 동안 미스터비스트의 익스트림 서바이벌 도전에 참가하여 장애물을 피하고 코인을 모으고 익스트림한 도전에서 살아남아 점수를 얻으면 됩니다 3시간 동안 횟수 제한 없이 참가 가능하며 도전 완료 후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매치의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순위가 결정되면 1등에게 100만 달러의 상금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미국 시간 기준이다 보니 한국에서는 새벽의 대회가 열리게 됐네요 대회 섬은 12월 13일 오후 11시에 열린다고 하니 대회날이 되기 전에 연습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코드는 7990-6907-8565입니다 주의사항입니다 만약 대회에 참가하고 싶으시다면 에픽 계정의 2단계 인증을 활성화하셔야 하고 계정 레벨이 1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계정 레벨은 포트나이트의 커리어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보가 대회를 참가하려고 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며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미 분들 유방 드리미 분들 유방 제가 1위icing을 집중해 contagios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make sure we continue toutable